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사람들이 명절때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민법 기초 강의 못 들은 거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기본 강의까지 다 정리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학교론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쭉 놓으셨어요? 쭉 쉬었죠? 쭉 쉬었죠? 원래 이게 공부를 좀 하다가 쉬고 그래서 맥이 좀 끊기는 면이 있긴 있는데 복습 안 한 건 너무 많이 안 한 건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물건법 부분부터는 좀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라요. 물건의 의, 물건 변동, 점유권 강의해봐야 한 4강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물건법 부분부터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유권 할 차례인데 먼저 칠판을 볼까요? 물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리고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총 8가지 있죠. 첫 번째가 점유권인데 점유권의 뜻이 뭐죠? 뭘 불문하고 본건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이때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보호 내용 6가지 이거 외우고 있죠. 첫 번째가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한 데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물건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력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유리한 점유로 봐주는데 어떤 점유로 추정해줘요? 이게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유리하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실 취득할 수 있는데 누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이게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줘야 되고 과실을 써버렸다. 그럼 그때는 대가를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존이익한 눈에서 반환 책임지는 경우는 이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었다, 훼손됐다. 이때 현존이익한 눈에서 반환 책임지는 사람 있죠? 누가 현존이익한 눈에요? 그냥 선의가 아니고 선의이면서 자두지압의자 선의이면서 자두지압의자의 한 해사만 현존이익한 눈에서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 사람들은 전 손해를 배상하는 거고 그 다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드렸다 또는 유익비를 드렸다면 각각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상한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위해주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익비에 대해서만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의점유자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요. 선의점유자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악의점유자도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쪽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의약의 부문이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그 다음 점유자는 언제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반환이죠. 즉 점유자가 점유부를 뭐 할 때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각각 비용상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먼저 점유의 침탈을 당했어요. 점유의 침탈 당한 경우에 뭐 할 수 있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및 그리스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점유의 방해를 받았어요.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할 수 있죠? 방해받은 경우에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역시 및 그리스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또는이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는 이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순서가 침탈, 방해, 염려 그 다음 및, 및 또는 다시 침탈, 방해, 염려 및, 및 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가 자력구제죠. 자력구제 먼저 침탈의 진행 중일 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그게 안 뺏기려고 막는 거니까 그때는 자력, 방위권 그 다음 셉에서 달아나고 있다 그와 같이 침탈에 있는 종료가 되었는데 침탈제의 새로운 점유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탈환권 그러면 자력, 방위권하고 자력, 탈환권을 합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자력구제권 다시 침탈에 와서 점유권의 뜻이 뭐라고요?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인데 보호 내용이 처음 몇 가지다? 여섯 가지 그 다음 소유권이 있고 용의 물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 물가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오늘 소유권 파트럴 할 텐데요 그럼 책을 어디 보냐면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310페이지에 와서 소유권 일반에서 먼저 211조 소유권의 내용에서 조문이 하나 나옵니다 211조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라요 소유자는 범위래, 범위래서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제가 군데군데서 많이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면 211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소유자는 범위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자인데 그 중요한 단어 한자가 뭘까요? 내? 아니고 내 아니고 중요한 단어는 한자 한자 그 아니에요 아니고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할? 아니고 할 아니고 중요한 단어는 물 물 물 소유물의 물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묶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중요한 단어예요 소유물의 물 그럼 출발을 볼까요? 갑 이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하나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럼 신축한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과 같은 건 이건 권리라 그래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해 준 힘 이건 권리 이렇게 말하고 갑이 이 건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뭐라고 그러죠?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이렇게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을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권은 뭐라고 그러죠? 대리권은 권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조문에다가 써놓을까요? 사용수익처분에다가 그 밑에다가 권능 이렇게 쓰시고 소유권은 권리에 해당하고 사용수익처분은 어디에 해당한다? 권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또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죠 사용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이걸 사용가치라고 하고 그 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가치입니다 소유자인 갑은 사용가치만 지배해요 교환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뭐라고 그러죠? 이건 가치를 전면적으로 다 지배한다고 해서 이건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전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먼저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소유권의 대상 객체를 잘 봅니다 건물 같은 거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토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동차 소유할 수 있죠? 또 자전거 소유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토지하고 건물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얘는 부동산 자전거 그 다음 자동차 연필 책 이런 건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동산 동산부동산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게 좀 어렵죠? 물건이라고 물건 그러면 동산부동산을 통틀어 말할 때 이렇게 물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모여 안한다 물건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X라고 한번 써볼까요?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동그라미 하셨죠? 거기다가 권리 X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모여 안한다 물건의 한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인데요 점 3번 점 3번 소유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첫 번째 문장 위주로 합시다 소유권의 객체는 오른쪽 점 3번 소유권의 객체 찾으셨어요? 거기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안한다? 물건에 안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출발 볼까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O의 X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분양권의 권이죠 권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되죠? 걔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 그랬으니까 걔는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의 뜻을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소유권은 이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소유권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211초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소유권은 뭐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소유권의 뜻은 뭐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권의 범위 좀 해볼까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한 장 넘어가세요 312페이지인데 312 212조입니다 312페이지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212조 주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친다 동그라미 하시고 상하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건 영향을 준다는 거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거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거 미친다는 건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건 효력이 있는 거고 효력이 있는 거 미치는 거 몇몇몇몇돌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말하는 미친다의 뜻은 써볼까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서 미친다의 뜻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 그렇게 필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칠판에 옵시다 갑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고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거예요 상하에 미친다고 했으니까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 원칙적으로 다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 갑의 소유라는 겁니다 대신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조문 자체는 어려운 게 없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 갑의 소유라는 겁니다 대신 문제를 잘 따라오세요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한 겁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무단으로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나무 나무가 이렇게 뿔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농작물을 할까요? 갑이 무단으로 의류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배추를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배추를 그래야 되는데 배추 같죠? 배추가 나무만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의 땅에 돌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을이 이걸 조각해서 석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서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경우는 몇 개일까요? 다 무단을 한 거예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무단으로 배추를 심고 이게 수확이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갑의 땅 위에 있는 돌을 깎아서 석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경우는 총 몇 개일까요? 아 이건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 먼저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경우 나는 없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 모두 합격! 내리시고 나는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 오 한 개 있네요 한 개 그 다음 두 개라고 두 개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두 개다 두 개 그 다음 세 개 그 다음 내리시고 네 개 헛간하게 네 개다 그럼 한 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원래 아까 설명했듯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인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니까 원래 이 공간 안에 있는 물건은 원래 다 토지 소유자 갑의 소유인데 갑의 소유로 진짜로 되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거 한 번 해봅시다 갑의 땅 위에 우리 무던으로 건물 신축했어요 그럼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이건 을에게죠 을에게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어서 이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관한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건물 신축의 경우는 항상 신축한 사람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을 물건의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걸 부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256조 본문인데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고 그 다음 이게 농작물 팔린 여러분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작물이 성숙 수확이 이르렀다 그럼 누구 소유죠? 경작자 소유죠 경작자 소유니까 이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소유권의 을에게 있는 게 두 개 두 개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되겠네요 이거 갑의 토지에 돌이 이렇게 있었어요 토사, 토석 이런 건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관한 소유권 원래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의 땅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해서 석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세 개 세 개 손으로 세 개 세 개 하신 분 내리시고 이분들은 합격 자 그럼 이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책에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다 배우고 했던 내용이라 간단한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경우에 보면 먼저 1번에 가서 수목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 아세요? 자 먼저 밑에 가서 입목 동그라미 합시다 입목 입목 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입목 이게 뭐죠?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뭐가 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입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입목 그럼 뭐 생각나야 되죠? 등기 등기 그러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 그럼 뭐 생각나야 돼요? 푯말이죠 주의 태드를 쳐두고 푯말에다가 소유자 이름을 써두는 게 이게 명인 방법인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아까 갑의 토지 위에다가 의리?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럼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죠 그럼 이 나무에 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목의 집단이 입목에 관한 번밀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입목 그럼 입목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을에게 그 다음 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기는 했는데 주의 태드를 쳐두고 푯말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줬다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인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을에게 대신 무단으로 한 거니까 을이 나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무단으로 한 거니까 갑은을에게 어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나무니까 철거가 아니고 제거 이렇게 말하십니다 수목에 대한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은 법적 근거 없으니까 갑은을에게 무슨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의 경우에 등기를 갖추고 명인명을 갖춘 경우에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무단으로 한 거니까 갑은을에게 어떤 걸 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방해를 제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가서 농작물 판례 읽어보겠어요 판례에 의하면 그 다음부터 권한 없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 잃은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누구의 소유다 경작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갈까요? 자연석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건 토사, 토, 석, 모래, 돌 이런 것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다음은 판례에 있는 거 하나 밑줄 합시다 판례는 이라고 돼 있는 거 밑줄 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판례는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한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거죠 갑의 토지 임야에 있는 이 돌을 우리 깎아서 석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석불은 토지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의뢰계 소유권이 상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 채굴의 강물은 바로 밑에 구규라고 동그라미 할까요? 구규 미, 채굴의 강물은 구규인데 따라서 이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하수 첫 번째 줄에 밑줄 할까요? 지하수는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구성 부분 갑의 땅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지하수에 관한 권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맨 끝에 가세요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볼까요? 온천권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갑의 땅 밑에 있는 지하수의 의리? 시추대를 꽂고 온천 같은 걸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온천권은 관습법성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온천에 관한 권리 역시 갑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맨 끝에 온천권은 관습법성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소유권의 뜻이 뭐라고 그러죠? 뭐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걸로이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는 겁니다 대신 토지와 독립한 별개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림관계는 나중에 심화관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뒤쪽에 조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올까요? 333페이지 거기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걸 먼저 해결하도록 합시다 먼저 무주물은 뜻이 뭐죠?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법적으로 표현하면 소유권이 없는 물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소유권이 없는 물건 먼저 무주물은 선점이라고 말하고요 유실물은 습득이라고 말하고 매장물은 발견 있게 표현합니다 먼저 무주물 선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2조 1항 있죠 1항에다가 암기 일단 외우고 갑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끝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라는 단어 앞에다가 즉시라고 써볼까요? 즉시 이게 낚시예요 낚시에 이렇게 물고기를 낚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걸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 거죠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그 소유의 의사 밑에다 써볼까요? 이런 게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 그 다음 동산동그라미 해봐요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즉시 낚시로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럼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세요 무주의 부동산은 구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는 두 자예요 뭘까요? 구교 아니고 한다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구교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구교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구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항 갑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그 다음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사양하는 글을 쓰니까 사양하는 그 말은 뭐죠? 집에서 기르는 이 말입니다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노루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노루로 포획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주물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집에서 기르다가 다시 야생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뭐로 된다? 무주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칠판에 와서 무주물로 뜻이 뭐라고요?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고 그 다음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에 안한다? 동산에 안한다는 겁니다 동산 다시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에 안한다? 동산에 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점의 경우에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유실물 습득인데요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뜻이 뭐예요?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253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실물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개월 6개월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공고한 후 몇 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출발을 볼까요? 갑 이 사람은 지갑 100만원짜리 가지고 있고 지갑을 이제 갑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잃어버렸다고 해서 유실자라고 말합니다 이 을이 이제 지갑을 이제 주운 거예요 습득자 그러면 이 갑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을이 지갑을 이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갑을 주었으니까 을이 이제 뭘 해야 되죠? 지갑을 줬고 난데요? 질문자면 뭘 해야 돼요? 뭐 열어봐야죠 열어봤어 일단 열어봐서 뭘 확인해야 될까요? 아 뭐 신분증이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죠 뭘 확인해야 돼요? 현금을 확인해야 되죠 현금 현금 이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뽑아서 쓰고 다시 지갑을 때 핑계치고 그 자리를 유일히 떠나면 되죠 CCTV 있나 보다 이렇게 보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무슨 절차를 거쳐라? 공고 절차 그래서 경찰서 갖다 주고 공고 절차 소유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고한 후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냥 소유자가 비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대신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O의 X예요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O의 X? 이거 왜 X예요? 다시 나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런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갑 잃어버렸어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나 오늘 집 한 채 잃어버렸어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실물은 물 이렇게 되어 있어도 개념상 유실물은 당연히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다음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100만원짜리 지갑을 갑이 잃어버렸는데 을이 주워서 공고 절제를 고쳐보니까 소유자 갑이 나타난 거예요 소유자 갑이 물건을 되찾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신 이때 을은 주워준 공로가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얼마만큼의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서 박스 안에 보상 청구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먼저 1번에 밑줄을 합시다 유실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그렇게 밑줄을 할까요? 유실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판은 보통 맥시멈을 청구하죠 판사가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대부분 재판은 끝납니다 보상 청구의 범위 잘 기억해 두실까요? 유실물건 가액의 얼마에서 100분의 5 이상 그 다음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되는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매장물 발견 있죠? 매장물 발견 찾았어요? 매장물의 뜻이 뭐죠?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을 매장물이라고 말합니다 매장물은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54조 조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장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까지 그럼 먼저 매장물의 경우에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럼 5의 역사예요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보통 그 땅 속에서 동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전체가 발굴이 되거나 유역지 전체가 발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장물은 동산 플러스 부동산이에요 매장물의 물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필기를 해둡니다 동산 더하기 부동산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에 한하고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도 동산에 한한다 그런데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 모두 되고 모두 된다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는 겁니다 매장물의 경우에 공고 절제고 치죠 공고한 후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점의 경우에는 점유 취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점유 취득 필요하다 필요 없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라는 그랬으니까 점유 당연히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의 경우에 습득했다는 거하고 점유를 취득했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습득했다 점유를 취득했다는 건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습득했다는 거하고 점유를 취득했다는 건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하려면 당연히 점유 취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은 뭐 발견 그러니까 물건을 발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점유 취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발견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점유 취득까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어떤 예를 들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발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드는 건데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어떤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오늘 우리 반에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적절하지는 않잖아요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 그럼 발견했다는 건 그냥 눈으로 찍어만 둬도 발견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점유 취득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이라는 건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점유 취득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단서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으로 취득한다 절반으로 취득 및 줄 아시고 갑의 땅 밑에 매장물이 있었어요 의리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거절제를 고쳐보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발견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갑과 의리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공유 갑의 땅 밑에 매장물이 있고 의리 이걸 발견했는데 공거절제를 고쳐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갑과 의리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취득한 의리 세니까 물건 소유 형태가 공유가 되는 거고 이때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절반으로 세니까 2분의 1씩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씩 자 그렇게 조문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앞쪽으로 올까요 333 페이지에 가서 자 거기 네모 2번에서 무조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333 거기다가 이걸 써룩해 바랍니다 선점의 경우에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유실물 습득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건 6개월 공거 후 6개월 매장물 발견은 공거 후 1년 순서 잘 기억해서 외웁니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쓸만한 공간 이제 두 줄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쓰시고 선점 습득 발견은 어디에 당한다 원시 취득 그 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에요 법률 규정이에요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하는 건 아니죠 이건 252조 253조 254조에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필기를 해두시고요 다시 선점 습득 발견의 경우에 각각 소유권 취득 언제 한다고요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빨리 다섯 번 해볼까요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입에 붙을 정도까지 외워둬야 됩니다 특히 유실물 습득 틀리면 안 돼요 유실물 습득은 공고한 후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얘는 왜 6개월이에요?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맞춰서 되겠죠? 유실물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6개월 이렇게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씹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제도 336페이지였고요 336 자 거기는 네모 3번 첨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첨부제도의 세 가지가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써놓을까요 첨부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역시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법률규정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첨부제도 세 가지 중에서 부합, 혼화, 가공 중에서 시험료용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부합이에요 부합 자 오른쪽에 봅시다 부합 거기는 .2번은 별표 먼저 256조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 조문은 동그라미 하시고 256조 이건 조문의 숫자 기억해 둡니다 부동산의 부합이 256조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까지만 읽어보겠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아까 했던 나무 사례인데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이 사람은 토지 수의자예요 의리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나무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죠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예요 이렇게 물건의 물건이 딱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부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딱 달라붙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나무가 토지에 달라붙었다 나무가 달라붙었다는 거죠 나무는 달라붙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하는 물건 그 다음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으면 토지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하는 물건 그러면 머릿속에 뭐 생각나야 돼요? 나무 생각이 나야 되고 부합되는 물건 그럼 뭐 생각나야 돼요? 이거 토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시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토지 내가 토지고 이게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으면 당하는 거니까 부합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요 나무는 달라붙는 주체니까 얘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 그 다음 토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으면 당하는 거니까 부합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부합하는 물건을 부합물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이 부합되는 물건을 피부합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나무에 관한 소유권은 갑액에 있어요? 의뢰액에 있어요? 아까 읽어봤듯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액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맞춰봅시다 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 부합물은 동산에 한한다 O의 X예요 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 부합물은 동산에 한한다 O의 X? X죠 조문을 봐봐요 조문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안되어있죠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부합물은 모두 되고 모두 돼요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 부합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동산이 와서 달라붙었던 부동산의 부동산이 달라붙었던 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설사 이 동산이 이 부동산보다 금액이 훨씬 커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단서 갑시다 그러나 찾았어요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 동그라미 하시고 권원 이번에는 의리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써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권원의 기에서 지상권 설정받고 전세권 설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권원의 기에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밑줄 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다가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고 씁시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 잘 정리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원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동산의 소유자 그런데 권원에 기하여 부속을 시킨 때에는 이때는 누구의 소유이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밑에 내려와서 257조인데요 이거는 동산간의 부합이라고 되죠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소유권 귀속관계 먼저 읽어보세요 자 거기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되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 주된 농산의 소유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부합한 농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이렇게 되죠 없는 동그라미 하고 그럼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제 1문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이건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주된 농산의 소유자 그 다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을 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고요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부품이 없었던 겁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부품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부품을 이제 세 배다가 요 부품을 자동차 수리하는데 용접시켜 버렸어요 내용 아시겠죠 자동차 소유자인 갑이 자동차를 수리하다가 부품이 없게 되자 부품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부품을 세배다가 자기 자동차 수리하는데 이 부품을 용접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O에 X예요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O에 X 이때 을이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상실하지 않는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용접이란 거예요 용접이니까 이건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으니까 뭐 생각나야 돼요? 아 이거 부합이구나 부합 생각이 나야 됩니다 부동산에의 부합이에요 동산간의 부합이에요 동산간의 부합이라는 겁니다 아까 소유권 귀속관계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죠?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부품이 용접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주종 구별의 기준을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은 해보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못해서 결국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주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되기 전에 걸 생각하세요 분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붙기 전에 거 일단 자동차 부품이니까 분리되기 전에 자동차의 부품이 달라붙은 거죠 하나는 자동차니까 크기가 크고 부품은 조그마하니까 크기가 작잖아요? 그럼 이건 주종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종 구별의 기준은 크기, 양, 부피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크기, 양, 부피 도는 상관없어요 크기, 양, 부피 크기가 훨씬 차이가 난다 양이 차이가 난다 부피가 많이 차이 난다 그게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뭐 가지고 하면 될까? 그럼 둘이 키가 비등비등해요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서수남이라고 알아요? 하청이라고 알아요? 이걸 알면 나이가 상당히 있다는 뜻이에요 서수남은 크고 하청이나 작잖아요 그럼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좀 와요? 그러면 여기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 그럼 주된 농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건 O의 역세예요 O 왜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은 부품에 관한 소유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만 소유권을 잃어버린 을은 갑에게 대신 돈 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품에 해당되는 가격이 많은이라고 칩시다 소유권을 갑이 가져갔으니까 을은 갑에게 많은 만큼 돈을 달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는 거고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혼화 내용을 한번 처리해봅시다 혼화 339페이지인데요 339페이지 읽어서 258조입니다 혼화, 전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 밑에다가 동산간의 부합규정이라고 씁시다 동산간의 부합규정 동산간의 부합규정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동산간의 부합규정은 읽습니다 시작 동산간의 부합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혼화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동산과 동산이 섞였는데 구별할 수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갑의 쌀하고 을의 쌀이 서로 섞였어요 누구 쌀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에 갑의 기름하고 을의 기름이 서로 섞였다는 겁니다 누구 기름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때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혼화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가져오면 해볼까요? 그림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같아요? 그냥 컵이면 안 되는데? 이게 맥주잔 맥주잔 이게 500cc 자리고 한 잔 가격은 얼마죠? 500cc 한 잔 3,000원? 좋아요 3,000원이고 그 다음 을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소주잔은 아니에요 소주잔은 아니고 소주잔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건 뭐죠? 양주잔 스트릿 한 잔 50cc 자리고 식가루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 두 술이 서로 섞인 거예요 그럼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뭐예요? 1번 지레 2번 폭탄 이런 거 심오지 않나겠죠? 자 그러면 이 갑의 맥주 500cc 자리와 을의 50cc 양주가 서로 섞여서 폭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이 폭탄주는 갑만 마실 수 있다 을만 마실 수 있다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왜 나눠 마셔야 돼요? 사이좋게? 법적으로 잘 따지셔야 됩니다 갑만 마실 수 있다 을만 마실 수 있다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된다 나눠 마셔야 된다면 갑은 몇 모금 마셔야 되고 을은 몇 모금 마셔야 될까요? 자 그럼 이게 소유권이 폭탄주에 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야 되죠 일단 술을 하고 술이 섞였으니까 누구 술인지 모르죠 뭐죠 이게? 혼화 아까 이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이 혼화의 경우도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나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갑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을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나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갑만 마실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갑만 마실 수 있다 몇 사람 안 되네요? 내리고 을만 마실 수 있다 을만 을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예요? 비싸니까 그 다음 나눠 마셔야 된다 나눠 마셔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네요 내리시고 우리가 봐야 될 시험 몇 해죠? 32회죠 32회 30회 술 먹 30회는 시험복을 한다면 이걸 마실 운명에 취하겠는데요 이게 차근차근 한번 해봐요 이것대로 그러면 이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농산의 소유자인 갑의 소유권을 최대한 하는 거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빌로 혼합 당시 가액의 빌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주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나요? 그러면 다시 그럼 이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섞였으니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섞인 거 가지고 주종 구별할 수 있나 없나 따지는 게 아니고 섞이기 전에 걸 봐야 돼요 섞이기 전에 거 그럼 뭐하고 뭐가 섞인 거죠? 500cc 하고 50cc 500cc 하고 50cc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500cc니까 얘는 양이 엄청 많은 거고 50cc는 양이 적은 거죠 얘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섞인 걸 폭탄주를 보면 안 되고 그 전에 걸 봐야 돼요 그 전에 거 섞이기 전 걸 섞이기 전 걸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이 술은 누구만 마실 수 있다 간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을은 한 모금만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갑액이 있다니까 갑액이 있으니까 을은 한 모금만 줘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을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죠 대신 얘는 갑액에 무엇은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만 원 이거 술은 마실 수 없지만 만 원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 내용 가볼까요 가공 오른쪽 밑에 또 내려와서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9조 1항인데요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에게 수익권이 되죠 원재료의 수유자 그렇게 밑줄 하시고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이기인 때에는 가공자의 수유를 한다는 겁니다 언제 가공자의 수유를 한다고 되죠 현저히 다이기인 때 현저히 다이기인 때 문제 맞춰볼까요 갑이 통나무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통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다가 조각을 한 겁니다 조각을 해서 이걸 조각상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갑의 통나무를 우리 조각에서 조각상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통나무가 뭐가 될까요 이건 원재료 조각상은 뭐가 되는 거죠 가공물 그럼 갑의 이름 뭐예요 갑의 이름 이 사람은 원재료의 소유자 을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가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조각상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원재료의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이기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조각상을 지켜본 병이라는 애가 조각상을 보고 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게 이 갑의 통나무 가지고 있고 을이 조각에서 조각상을 만들어냈는데 이를 지켜보던 병이 매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매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오 이런 뜻이니까 얘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가치가 껑충 뛴 작품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현저히 다이기다는 뜻이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각상을 지켜보는 병이 이번에 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현저히 다이기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다 원시취득이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법률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취득쇼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취 이것보다 자 이제unction체의 원인은 법률구를 찍어 여기 minimum 보니까 예 수 Freddy의 모양을 ass세운 법률이 슬픔에 시행해 샷어 이제chodzi Roden Katherine 할 bermfr기를 vehicles 한글자막 by 한효정